시장에서 체크해보면 좋을 이슈파워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 이 시간은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떠한 이슈를 체크하면 좋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OTT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국내 OTT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쇼크 이후 힘을 쓰지 못했던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금 화려한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하나둘씩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인데요. 최근 넷플릭스 쇼크 이후에 콘텐츠 관련주들의 회복세가 좀 더딘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시장 환경까지 우호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시장이 의미있게 반등해서 올라갈 때 아직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지스플레이 정도만 반도체 단에서 전기전자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의미있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들을 골라야 될지 섹터들을 골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는 힘들지만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온 섹터가 또 바로 미디어 쪽이에요. 엔터는 이미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침체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었죠. 여기에는 엔터 미디어 쪽에 NFT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 붙으면서 약간 밸류가 상향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밸류와 성장주의 약간 어떤 더 어려운 시절이 왔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정말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린 이런 섹터라고 하면 관심을 보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국 글로벌 OTT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웰메이드, 한국 드라마, K-POP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콘텐츠들을 정말로 잘 양산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해외 업체들도 국내 OTT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한국의 국내 OTT 시장의 규모가 얼마였냐. 1조 원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 리오프닝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개인주의라던가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리오프닝 속에서도 나 혼자서 그동안에 즐겨왔었던 어떤 드라마나 콘텐츠 이런 쪽들에 대한 소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가 조금 가입자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국내 OTT 업체들에게는 약간 제작사나 이런 쪽들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정부 쪽에서도 K-콘텐츠에 대해서 육성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쪽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민관 참여의 어떤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가열차하게 이런 제작사들의 어떤 노력들이 빛날 거라고 보이고요. 작년에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그리고 애플 TV가 상륙을 했어요. 국내에요.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 쪽의 파라마운트 플러스 그리고 HBO 맥스까지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정말로 뜨거운 그런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콘텐츠가 가성비가 좋다는 게 조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콘텐츠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원픽으로 바라보시나요? 딱 원픽만 꼽기는 조금 어려워요. 일단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건데 SB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 외국인 제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나 새 정부에서 좀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17년 4분기 이후로 최대의 TV 광고 수익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광고주가 대기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이라든가 플랫폼 이런 쪽들이 많이 진입을 하면서 광고주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들을 상세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SBS 굉장히 좀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도 중형급 이상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원미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고요.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제 유희암 카드 알 거예요. 카드 게임으로 했었고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영심이, 한이 이런 쪽에 제작을 했던 연배가 너무 올라갔는데요. 네, 갑자기 올라갔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쪽들까지 또 제작을 했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아머드사우루스라는 쪽이에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아직 애기들이 좀 어린 관계로 이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좀 시즌1을 방영했는데 관심도가 뜨거웠고 7월 초에 시즌2까지 방영한다고 합니다.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뮤지컬까지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원천 IP를 바탕으로 해서 완구 사업 쪽을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20개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IP 쪽에서도 수익이 꾸준하게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어려운 환경,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78억이 나오면서 작년 영업이익의 63%를 단 한 분기만에 지금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위 올해 한 200억 정도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PER이 정말로 낮아지는 6배 미만으로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제 시장 환경이 안정이 되고 매크로적 환경이 안정이 됐을 때 이런 저평가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올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애니플러스 이쪽은 전시회라든가 이런 쪽까지 특화하면서 사업을 다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3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